거북이에게 있어 일광욕은 꽤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거북이의 건강 때문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집에서 키우는 반수생 거북이들은 자외선을 주기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도 일정량의 자외선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북이들에게도 시각의 유지를 위해서 자외선이 필수적이고, 등갑 등에 있는 세균이나 닥테리아 등을 최소화하고, 또 등갑이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의 형성을 위해서도 햇빛은 필요합니다. 또 주기적인 일광욕은 거북이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질병 예방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저는 거북이의 가장 좋은 자외선은 자연 태양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연 생태에 사는 거북이들은 무리를 지어 하루에도 꽤 많은 시간을 햇빛 아래에서 몸을 말리곤 합니다. 아무리 좋은 UV램프도 자연광의 효과에는 미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빛 아래에서 몸을 말리고 일광욕을 하는 것이 자연적인 순리이고, 가능하다면 자연 그대로의 것을 맞춰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야 옥상에서 거북이에게 태양빛으로 일광욕을 하게 해주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마다 UV램프는 꼭 필요하다고 재차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북이에게 일광욕을 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제적인 일광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연스럽게 일광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강제 일광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상에서 햇빛 직사광선 아래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북이가 일광욕을 원하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고, 거북이의 상태에 따라서 오히려 건강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일광욕을 할 때에는 시간을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제한을 둡니다. 평소에 햇빛 아래서 일광욕을 해보지 않았던 거북이라면, 갑작스러운 햇빛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자연광 아래에서 일광욕을 시킨다면, 처음에는 5분, 그 다음에는 10분,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거북이들의 경우, 종종 햇빛 아래에서 일광욕을 시키기 때문에, 20분에서 30분 정도를 두곤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내에서 UV램프를 통해서 일광욕을 시키는 것입니다. 거북이가 일광욕을 하지 않는다고 고민스러워하는 분의 질문도 받아 봤는데, 이 경우 거북이가 육지 또는 쉼터에 올라와서 쉴 때에 UV램프를 살며시 켜주면 됩니다. 쉼터로 올라왔다는 것은 몸을 말리고, 일광욕도 할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육지에서 쉬고 있을 때 램프를 켜주면, 꽤 오랜 시간 그 아래에서 가만히 머물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꽤 오랫동안 램프를 받게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런 과정에 거북이가 익숙해지면, 자주자주 일광욕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수저 앞에서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 먹이를 주는 줄 알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광욕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앞에서 왔다갔다 하거나 또는 어항을 구경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북이 일광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또 어떻게 시켜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일광욕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거북이에게도 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광욕을 시켜주지 않으면 거북이의 외형상 문제는 물론이고, 이상행동까지 보이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관심을 기울여서 일광욕을 꼭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